수학삼각 함수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수학삼각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수학삼각 함수는 수학 공식에 관련된 값을 구해주는 함수랑요. 자리수를 조절해주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소수 한자리, 소수 두자리, 반올림하겠다, 올림하겠다 해서 자리수를 조절하는 함수 등이 수학삼각 함수 안에 들어있고요. 어떤 함수가 어떻게 예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아파트 당첨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저층과 최고층 안에서 당첨되는 층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로또같이 임의로 숫자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값이 임의로 구해서 표시가 되는데요. 함수는 랜드 비트윈이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하신 다음 R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R이라고 입력했더니 세 번째 랜드 비트윈이란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지정한 두 수 사이에 난수를 반환합니다. 컴퓨터가 임의의 숫자를 반환해주는 함수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숫자부터 넣으래요. 최저층 5층부터요. 심표 높은 층 위에 있는 숫자를 넣으라는데 D3을 클릭하려 했더니 클릭이 안 되세요. 이럴 때는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왼쪽 방향키 이용해서 D3을 선택하거나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입력하실 수 있고요. 이 값 뒤에다가 층자를 붙이는데 M%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층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은요. 여러분이 실습할 때마다 바뀌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결과가 같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임의로 숫자를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구분이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총액 합계를 계산하여 K12셀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구분에 가서 음악에 해당한 것을 찾아요. 음악에 해당한 것을 찾아서 실제 합계는 판매총액에서 합계를 구합니다. K12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합계를 구하겠다 하시면 썸인데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if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썸 if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첫 번째 range라고 되어 있는데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구분에 가서 G3부터 G11 영역에 가서 우리는 음악이라는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심표 이 음악이라는 데이터를 찾았어요. 그럼 같은 행에 가서 판매총액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 range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음악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하나, 둘, 셋 그래서 합계가 백, 이만, 사천, 구백 원입니다. 라고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자리수를 조절하래요. 백의 자리에서 올림에서 900원은 안 받고 올림에서 그냥 5천원 받을 건가 봐요. 4천, 구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의 자리에서 올림에서 천의 자리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12셀에 등호 다음에 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R이라는 자리수를 조절하는 R5까지 입력해 볼까요? 올림한데요. 라운드 업 더블 클릭하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 심표 자리수를 조절하실 때요. 소수 이하 자리수를 표시할 때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소수 자리수가 아니라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으로 채울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가 0으로 채우는 거고요. 마이너스 2는 10원까지가 0으로 채워지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은 100원 단위까지 0으로 채워서 표시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올림에서 102만 5천원입니다. 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입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구입수량에서 가장 많이 있는 숫자가 어떤 걸까요? 숫자부터 한번 구할게요. 이 2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MOD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구입수량에서 드래그를 D16부터 D24까지 드래그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4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 4에 해당한 데이터 구입수량이 4개였던 데이터에 구입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네요. 그럼 다시 이 25셀을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합계를 구하겠다. 썸 조건이 있네요. 썸 구입수량에 가서 신표 아까 구해놨던 자주 발생하는 숫자를 구해놨어요. 4던데요. 라고 MOD함수를 통해서 구해놓은 값 끝에 가서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한 4에 해당한 구입총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26부터 24를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구입수량의 4라는 값이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구입총액에서 합계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25셀에 339만 6천원이라는 값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볼까요? 표 4에서 장르가 드라마 이면서 장르가 드라마 이면서 그 다음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에 일간 학계를 계산해서 L 25셀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합계를 구하니까 SUM IF 조건이 있으니까 IF 가 붙죠. 조건이 하나가 아니네요. 드라마 이면서 15세 이상입니다. 드라마 이면서 15세 이상인 데이터가 하나 둘 세 개네요. 이 데이터에 일간의 합계를 구하면 이 세 개의 데이터 합계가 구해지겠죠. 커서를 L 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SUM 합계를 구할 건데 IF 조건이 여러 개니까 SUM IF S가 됩니다. SUM IF S일 때는 앞에 사셨던 SUM IF 와 다르게요. 첫 번째 레인지는 SUM 레인지로 바뀌어 있어요. 학계를 구할 범위 일간에 가서 학계를 구할 거예요. 신표 신표 그 다음 조건의 범위 1번 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의 범위 장르에 가서 신표 우리는 드라마를 찾을 겁니다. 입력하실 거고요. 조건이니까 큰 따옴표 묶으실 거고요. 신표 다시 두 번째 조건의 범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람 등급에 가서 신표 조건은 15세 이상입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썸이프 에세에 대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드라마 15세 이상 128 도하기 151 그 다음에 1029 도하면 1308 입니다.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상각 함수 첫 번째 예제를 실습해 보셨고요. 처음에는 좀 어려우세요. 반복해서 좀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학상각 함수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가 정보 통신과 인 학생들의 평점에 평균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함수는 The 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The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한 다음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조건은 학과가 컴퓨터 컴퓨터 학과가 아니라 학과가 정보 통신과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조건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학과가 정보 통신과 라고 작성하시고요. 이제 커서를 D1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함수 삽입에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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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을 구한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는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필드는 우리는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실 거니까 평점이 있는 D 셀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학과가 정보 통신과 선택하시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는데 이 값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래요. 단, 반올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라운드란 함수를 제공하죠. 등호 다음에다가 RO UND 함수 더블클릭 하시고요. 숫자는 구해놨고요. 심표에 가서 몇 자리? 소수 두 자리 소수는 마이너스가 안 붙어요. 1의 자리 10의 자리 갈때가 마이너스 붙고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반올림에서 3.5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서 상자의 목수와 나머지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329를 25개씩 상자에 담으면 몇 상자가 나올까 물론 나누기 하시면 돼요. 나누기를 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파인애플을 329개를 나누기 25개씩 나누면 13개 정도의 박스가 나온대요. 상자가 나온대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구한 값을 상자의 목수와 나머지 표시 방법 상자는 10개고 나머지는 몇 개 남는다. 25개씩 담고 나면 나머지가 남을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까? 우선은 지워볼게요. 나머지를 구한 함수가 있어요. 는 아시고요. 문제서 int랑 모두 함수가 있거든요. 모두 란 함수를 입력하면 나누셈의 나머지를 구합니다. 329를 심표 25로 나누면 가로 닫고 엔터 눌렀을 때 나머지가 4개가 남는데요.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서를 j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금 전에 하셨던 방법처럼 상자에 다가 총 개수에다가 나누기 상자당 개수 연결할 거예요. n% 연산자 이용하실 거고요. 이 구한값 뒤에다가 가로 열고 또 연결할 거예요. n% 연산자 나머지를 표시한 다음에 가로를 닫으실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13.16 이라고 구해주고요. 아래 수식을 아래 수식을 복사하시면 상자당 개수가 소수 이하 자릿수 까지 상자가 소수 이하 자릿수 까지 표시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자수는 정수로 표시하라고 인트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트를 이용해서 이 상자의 개수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등호 다음에다가 int 그리고 계산식 숫자를 넣어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는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상자와 나머지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J3에 커서 갖다 놓고 앞에서부터 갈게요. 상자수는 인트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총 개수를 상자로 나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앱에다가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열고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실 거예요. 총 개수 나누기 상자당 개수 뒤에다가 다시 가로를 닫아주기 위해서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국내 출장비 지급 현황표에서 출장비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출장비 합계는 썸을 통해서 합계를 구하네요. 출장비 합계는 교통비 숙박비 합계를 구하래요. 그럼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겠다. 썸 가로 열고 교통비와 숙박비를 가지고 출장비 합계를 구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되는데요. 이 구한 값을 천에 잘해서 내림해서 천원 자름 밑에는 내림해서 따로 내림하지 않아도 천원 단위 다 계산이 되어 있지만 내림해서 만원 단위로 표시하래요. 아 만원 단위로 그러면 만원 단위로 주겠대요. 내림해서 18만 5천원 이면 그냥 18만원 20만 2천원 이면 20만원 15만 9천원 이면 15만원 이라고 만원 단위로 주겠대요. 그러면 이 15세를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천의 자리에서 내림 한대요. 라운드 다운 함수 이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끝에다 심표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인데 1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천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차 2차의 차이를 구해서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에서 2차를 빼래요. 1차 마이너스 2차 그러면 2가 나오네요. 아래까지 쭉 수식을 복사해보면 어떤 데이터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요. 마이너스 없이 그냥 절대값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J1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abs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abs 절대값을 구합니다. 안에 숫자는 빼기 해서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하시면 아까 마이너스가 다 없어지면서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판 결과 한번 확인하셔서 맞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